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영상으로 보면 엄청 빨개 보일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익진 않은 것 같아요 딱 미디움이에요 그정도 간 딱 맞아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서 빨먹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맛있어요 스테이크 애기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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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스탬프 치즈 스탬프 핫도그 기계가 어마어마하네요 치즈 스탬프 치즈 스탬프 치즈 스탬프 꼬마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쭈꾸미 양념이 맵게 되어서 매콤한 맛 같아요 만드랑치 치즈 스탬프 치즈 스탬프 치즈 스탬프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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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음식은 소스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